너무 힘들어요. 빗자 1학자 진짜. 맞아요. 힘든 게 맞아요. 너무 끝이 너무 안 보여요. 정말 이걸 10년 쳐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생각. 속도에 대한 욕심을 그냥 버릴까. 그냥 125, 30, 130에서 그냥 끝내버리고 싶어요. 네, 속도를 낮추고 그만큼 조금 더 표현력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아까 연습하면서 아예 속도 그냥 천천히 해버리자 하니까 조금 나아지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요? 하여튼 그래요. 월각을 먼저 할까요? 네. 피창을 먼저 할까요? 여기만 앉으면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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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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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왼손이에요. 여기도 다 왼손 왼손. 아 정말. 이것만 받아볼까요? 지금 약간 제어가 안 되네요. 그들이 왼손이.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좀 여러 번 치신 다음에 이게 맞는지 또 체크하시고. 근데 문제가 모든 부분이 다 그래요. 지금 다 해야 돼요. 지금 모든 부분. 여기 오늘 진짜 하나도 안 맞았어. 페달 없이 저희 한 번만 해볼까요? 이거 나온 김에. 아 둘 다 안 맞았네요? 안 맞았네. 일단 중심이 여기가 이제 들려야 되니까. 오른손을 다 치시더라도. 오른손만 한번 해볼 건데. 가장하면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치고 빼고. 손목 너무 많이 가지 말고. 손목을 거의 옆으로 위주로 쓴다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중심이 자꾸 뒤로 가려고 해서. 아플 아플 아플. 얘를 치고 남은 힘으로 이렇게 돌려와야 돼요. 그렇죠. 3번 칠 때 약간 좀 많이 올리시거든요. 어느 정도만요? 바이크. 이거 하나만 해볼까요? 덩어리? 안 되죠. 연달아서 안 되죠. 무조건 응급했어야 돼요. 지금 계속 쫄득쫄득하면서 뒤쪽으로 가거든요. 이게 순환하듯이 앞쪽으로만 내가 계속 잡아서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연달아 최소 해보는 성공을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왜 안되냐면. 마지막. 여기 도를 한 번 더 저희가 치잖아요. 두 번 치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걸 치면은. 무조건 여기 도랑 이 도는 달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마지막 도에서 안 빠져요. 그다음에. 여기 그냥 이어진 김에 말씀을 드리면. 이쪽이. 따따딴 이 소리가 무조건 들려야 되거든요. 근데. 레는 안 들어오고. 미파 밖에 안 들어오죠. 레 자꾸 못 쳐요. 손이 막 자리를 못 찾아요. 엄지로 올려줘요. 아 저 소리 잘 들었을까요? 이거 이거 이삭. 이삭. 아 이삭. 뭐 편하네. 초반에 말씀드렸던 연습 기억하세요? 아 가서 대기. 가서 대기. 근데 대기하는 게 좀 늦어요. 자꾸 출력을 해요. 대기하는 게 먼저. 대기해서 힘 빼는 게 먼저. 그래서 이동하는 연습을 좀 더 해주셔야 되고. 생각하신 거 이상으로 빨리 움직여야 되고. 가서 힘 빼야 돼요. 그게 맨 앞에. 여기 하던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초랍네. 정말 부분 연습하면. 그쵸. 다 부분 연습이야 지금. 그거는 맞아요. 다 부분 연습의 높이예요. 좀 더 미리 가시네요. 제가 다 동작이 느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일정하지 않다는 게. 어쩔 땐 빨리 가시고. 어쩔 땐 느끼는 게. 생각이 들어야 이제 가요. 이것도 연습인 것 같아요. 이 때. 여 타이밍에 이제 가는 연습을. 여전히 엄지가 던져져요. 이거를 빨리 이동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긴 한데. 그럴 때는 여기 힘을 계속 쓰려고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가시냐면. 이거만 연습할게요. 여러 번 연습해서. 이제 여기를 쪄서. 이동하는 도약 연습을 하신 다음에. 네. 하나씩 붙일 거예요. 네죠. 그럼 여기부터 보여요. 그렇죠. 고개는 가만히. 같이 돌아가면 안 돼요. 네. 차가 봐도 안 돼요? 시야가 그렇게 좁진 않으신데. 너무 좁아요. 아 그래요? 시가 안 보여요. 근데 고개 돌리면 정신이 없지 않나요? 맞아요. 눈을 돕고 줘요. 차라리. 그 정도는 느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고개 돌아가면. 이게 더 정신이 없어요. 그렇구나. 몸을 많이 쓸수록 빨리 민첩하게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것 때문에. 어쩌면 제가 그래서 그런 것이지. 여기서 치시는 건 어떨까요? 이 렐을 여기서 치지 말고. 여기서 직선거리로 이동해볼까요? 조금 더 나은 점점. 어. 방금 느낌이 왔어요. 완전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하고는 계실 것 같은데. 네. 거의 여기만 해요. 정말 여기를 진짜 많이 해요. 이게 전환이 좀 이상하게 잘 안 되더라고요. 급한데요? 급해요. 급해요. 급한데요? 왜 급한지 모르겠는데. 자꾸 급해서. 차분히 하는 연습을. 네. 일단 마지막이. 여기서 저는 조금 빠졌으면 좋겠어요. 약간 뒤로 빠진. 사실 서서히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갔으면. 네. 그래서 여기를 좀 빼는 걸 의식을 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과정에서 보여드리면. 여기를 빠지고 다시.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가는 순간. 높해지기 때문에. 약간. 아끼는 것 같아요. 네네. 얘는 가야 될 게 너무 길어요. 얘 따로. 얘 따로 연습해요. 아예 이렇게 끈. 아예 달라요. 저희가 완성을 할 때 그렇게 쓰진 않을 거지만. 연습하실 때는. 따로 하신 다음에 붙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이게 올라오는 느낌. 두꺼워요. 마지막으로. 아 두꺼워요? 의식을 안 하시면. 이. 엄지를 눌러요. 이게 빠져야 돼요. 중요한 건 이거. 이 마지막 음이. 결국 업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처리가 지금 안 돼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과정에서 치면. 네네. 여기를 몰아버리더라고요. 네. 아 이거 점심이 이러니까. 이렇게 점심이 있는 느낌이에요. 아 안 돼요. 이쪽에 있어요. 이건데. 이런 식으로 가시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절대 몰지는 않아요. 박자 안에서. 빠지는 부분을 바꿔 보고. 그렇죠. 좋아요. 그 다음 거 바꿔서 가볼까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될 거에요. 안 합겨요. 훨씬 더. 이 느낌이에요. 그니까. 지금은 되게. 이렇게 치는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편하면 안 돼요 여기는. 불편하게 아끼요. 불편하게 아끼고. 약간 숨을. 들이마시고 안 쉬는 느낌? 네. 엄청 엄청 작게. 네네. 그리고.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네 개를 몰아버리면 안 되고. 끊어서 가시더라도 이거지. 이거는 아니에요. 조금 더. 너무 숙여를 할까요? 그렇죠. 버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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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즐. 이거 봤는데. 그 다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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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펼쳐주세요. 그렇죠. 저 생각에는 앞에만 잘 잡으시면은. 이렇게 잘 펼쳐질 거 같거든요. 이렇게 바로바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해야 되고. 바로 바꿔야 되고. 아 분위기를. 그런 느낌처럼. 저는 그렇게 따로라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아아. 그래서. 월광 한 번 봤네요. 엄마야. 아 오늘 월광. 보셨드릴 거 많은데. 그. 속도를 많이 높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거는. 네. 다시. 네. 감사합니다.